정영이 오늘 복화 1에 9군요 보자 보자 복화 1에 9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램이죠 오케이 그래서 하나 넷 하나인데요 A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지금은? A 원래 A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소리는 A, A, R, O 중에서 A 됐죠 그래서 합쳐서 램 시아가 단계가 내려갔어 오케이 계속해서 잼 오케이 계속해서 자잠의 소리가 뭐였더라 슬리피는 아닌데 이건 졸린이고요 슬리피 아아 졸아버리겠네 원래 했던 거는 잘 외워지는데 요런 거 잘 안해요 어디서 아아 그렇군요 잘 모르겠는데 아 모르겠다 에헤이 어 진짜 큰일이네 맵 맵 맵 맵 맵 맵 h 맵 아아 내가 하 ㅋㅋ 응? 잠깐만 ㅋㅋ 내가 뭘 잘 모르는 거야? 깡통 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진 것 같네요 음.. 하아 젤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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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도 몰라요? 아.. 아 더 외웠어야 되는데 흐흐우 애도 모르고 그래프는 안되고 그래서 맨 배트 매트 펜 펜 펜 튀김냄미를 그래서 프라이팬이라고 합니다 네 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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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브레이드 바랑이 아 이거 오면서 왜 오는데 패rü 탑 탑 탑 탑 오케이, 틀린거 다시 알아봤고요 어?